자, 영어신문, 영어신문 사설에 나오는 기사인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Editorial, Diplomatic Mass, Share All Fact and Make Fresh Start 그 참모들을 최근에 막 바꿔댄 거, 그거에 관한 논평 같은데 This is no time for you to mingle with supporters in the outdoor market of 대구. He must stay indoors, reading the history books, and better grasping the world's situation. 지금 대구가서 돌아다닐 때냐? 실내에 좀 차분히 앉아가지고 역사책 좀 읽고 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상황 파악 좀 해라. 세상에. 이 사람 내가 후보 시절부터 내 블로그에 고시를 아홉 번 봤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수없이 내 블로그에 써놨었어. 도대체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자를 뽑아놓은 거야. 아이고. 공부 헐라이기도 머리가 가버려서 이게 할 수가 없어. 공부 헐라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 와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